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정부가 새해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화를 가정에서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그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급여가 충분치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복지부는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부모급여 지원이 아동들의 건강한 출발점으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천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만 65세가 된 기초연금 수급자는 생일이 포함된 달에 전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 관계자가 집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습니다. 매년 4월 20일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기념식에는 장애인 복지와 사회벌전에 기여한 장애인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장애인상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표창과 상금이 수여되는데요. 이에 올해의 장애인상위원회가 이달 27일까지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후보자 추천 방법과 서류 접수 방법은 한국장애인 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 등을 진행해 오는 4월 중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의 장애인상은 지난 1997년부터 매년 개최돼 지난해까지 14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늘의 웰페어 뉴스 마지막 기사입니다. 교통이동약자들의 LPG 차량 구매와 이용이 많은데요. LPG 충전소에 충전을 하러 방문할 경우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난감하신 적 있을 겁니다. 사실 LPG 충전소는 관련법에 따른 법적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더욱 그러한데요. 경기도와 LG복지재단이 경기도 여주시 천성동과 세종대학면에 위치한 LPG 충전소 2개소에 장애인 편의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해당 충전소에는 경사로와 주출입구의 자동문,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 음성 유도 안내기 등이 설치됐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역 내 18개소 충전소에 장애인 편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